안녕하세요 세 번째 세션 주기욕장치 DBMS의 사회를 맡게 된 한양대학교의 김상욱 교수입니다 세션 1과 세션 2에서 초기의 DBMS 시제품 그리고 객체 관계형 DBMS를 역사이신 여러 연구자께서 개발을 해주셨고요 그 두 가지 제품들의 특징은 디스크를 기반으로 하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아까 김명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얼타임 피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디스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성능상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주기욕장치 DBMS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고요 초기에 가지고 있는 디스크 기반 DBMS들을 확장해서 프로토타입들을 역시 또 앞에서 발표해주신 교수님 또는 박사님들이 개발을 해주셨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상용 국산 DBMS, 주기욕장치 DBMS들이 태동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세션 3에서는 상용 DBMS 두 가지 제품, RT베이스와 카이로스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인피니플러스의 김성진 대표께서 RT베이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